사완지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완자의 사왕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타워를 해볼거냐면요 여기 보이시죠?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여요 멈추지 않아요? 네 자 캐릭터가 멈추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고고 올라갑니다 그래야 점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? 네 자 멈추지 않아 그냥 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아 이게 스테이지네요 1스테이지 올라갔고요 2스테이지 밟았고요 조심조심조심조심 자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좋아요 오케이 어 트램펄린 오케이 자 사실 멈춰야 되는데 컨트롤 잘해라 사랑아 잘 안되네요 자 지금 많은 친구들도 도전하고 있고요 자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안 멈춰? 그냥 오케이 안 멈춰 안 멈춰 잠깐만 살려주세요 이거 완전 스피드 타워잖아 완전 스피드 타워지 스피드 타워는 멈출 수가 있는데 이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네 그냥 고고고 스피드는 그래도 멈출 수라도 있어요 다섯 번째 스피드 밟았고요 자 지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돌아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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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 자 이렇게 돌아갈 때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미쳤어 미쳤어 너무 어려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 자 이 타워가 보면 꼭대기가 얼마나 올라갈지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멈추지 않는 타워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조심조심조심조심 좋아요 자 일곱 번째 스테이지 밟았고요 자 갑니다 자 일단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점프 점프 아 점프를 계속 해야 되는군요 네 멈출 수 없으니까 지금 아이들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멈출 수 없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자 지금 친구들은 위에서 막 가고 있고요 지금 그림자로 보이고 있고 네 그릇도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바깥에도 못 보여 드려요 죄송해요 자 멈출 수 없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어 어 어 왜 안가 왜 안가 왜 안가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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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갑니다 아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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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뒤에 오던 친구도 떨어졌고요 자 멈출 수 없어요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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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 이거 손에 땀만 날 것 같아 자 잘 잘 돌다 그렇지 아 그렇지 거기 있다가 오면 타갖고 쭉 가는 거야 지금 멈추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 잘 잘 타이밍 잘 맞춰서 자 잘 맞춰서 그렇지 쭉쭉쭉쭉쭉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싸움이에요 아 이거 어렵네 이거 되게 어렵다 자 타이밍 싸이밍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도 타이밍 싸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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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야아아아아아 예아아아 위히우 미쳤어 너무 어려운데 야 자 여러분 이게 아크 오 그냥 막 가니까 오 오 어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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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열 한 번째 밟았습니다 좀 쉬고 싶으면 여기 쉬어야 돼 여기가 벽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렇지 벽에 붙어서 쉬어야 됩니다 자 이건 멈출 수 없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좀 편하긴 하다 그래서 이거 점프만 누르면 아 점프만 하면 되니까 쉴 때는 벽 보고 쉬면 되니까 그쵸? 괜찮은 없기도 하고 뭐 나쁘지 않네 조심 자 열 두 번째 스테이지 밟았구요 올라갑니다 쭈웅 점프 아 이제 좀 감이 왔습니까 이제 조금 감 잡았어 아 이제 사나이 감 잡았습니다 감 잡았어 감 잡았쓰 감 잡았쓰 자 여러분이 원하는 타워 뭐가 있으십니까 댓글창에 남겨 주시면 사나이 sigma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거예요 재밌는 타우로 올라갑니다 열쇠번째 밟았구요 조심 조심 들어갔다 디디이 の 조심! 자, 조심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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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자, 점프, 왜 멈추지 않기 때문에! 자, 오케이! 오케이! 쭈 IPLU 쭈옹! 어디야?.... knf 이렇게... 이렇게... 아, 이만, 이만... 어딥니까! 헷갈려! 이렇게! 이렇게! 왜 이렇게 높아? 왜 이렇게 높아! 이렇게! 이렇게! 오케이! 오케이! 왔어! 오케이! 너무 어려운데? 아, 이게 쉽지 않네! 점프~! 점프~! 자, 14번째 스테이지 밟았구요! 아,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, 그쵸? 자, 갑니다! 아 우리 친구 날개 달린 친구 독수리 친구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자 지금 앞에 한 명이 가고 있구요 사랑이가 먼저 갑니다 사랑이 먼저 갑니다 그렇지 아 그렇지 이렇게 뛰는 방법 좋아요 잘했어요 오케이 그렇지 밖에 나오면서 뒤로 돌아서 오케이 자 이게 또 멈추지 않으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아 저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앞에 자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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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라왔어요 자 타고 자 타고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가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점프 점프 그렇지 그렇지 빈 공간에서 점프 자 빈 공간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여기서 점프입니다 점프 점프 그렇죠 자 빙글빙글 돌다가 점프입니다 자 돌다가 점프 보면 아유 점프 오케이 병 없어 병 없어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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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 죽어 자 여러분 옆에 벽이 없어 벽이 없어 조심조심 자 위에 또 친구가 지금 가고 있구요 자 조심 조심 오케이 오케이 좋아 열여덟 번째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왜? 저기 길이 있는데? 길이 있어요? 아 뭐야 아 저 쉼터가 있었어 쉼터? 아 쉼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면 되지 여기서 잠깐 쉬면 되지 힘들면 오케이 좀 쉬었다가 자 좀 쉬었다가 아홉 개 밟았습니다 스테이지 이거 스테이지 막 50개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몰라요 몇 개 있는지 자 여기는 쉴 수 없어요 아 여기 쉴 수 없어요 자 여기는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계속 밟아야 돼 아아 아 이게 좀 좁아졌어 좁아졌어요 자 좁아졌어요? 자 좁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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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오케이 아 이거 무슨 내 꼴인 거 같아 계속 점프 점프 자 점프 3 2 2 자 수모번째 오케이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자 조심 자 다른 점프에 비해서 어때요 사라가? 조금 헷갈려요 헷갈려요 내려가야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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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야돼 왜 못내려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내려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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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갔어 내려갔어 아잉 그래도 밟았네요 밟았어요 밟았어요 얘가 그 구멍을 못찾고 있네 잘하고있습니다 잘하고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응원해주세요 오케이 22번째 스테이지가 올라왔구요 점프 돌아서 점프 점프 이제 요령을 좀 아는군요 좋아요 요령은 그런거 모르겠고 사랑입니다 아 바로 타는데 빙글빙글 돌아야돼 자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계속 돌아야돼요 미쳐버리겠다 자 이거 헷갈린다 왔어 오케이 쭉 오케이 위에 한 친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보다 앞에 먼저 올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오케이 나오면서 그렇죠 시푸뜨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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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어 이어새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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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좀 쉽게요 아 쉽지 않아요 24 24 자 24번째 스테이지 밟았구요 쭉쭉 갑니다 쭉쭉 갑니다 여기 올라가면서 위를 좀 볼까요 얼마나 남는지 자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한 명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저거 언젠간 느껴야겠어요 자 사랑이보다 따라잡을거에요 자 24번째 자 25번째 밟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준비 조심조심조심 아 조심조심 저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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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25번째 컨트롤이 안돼 컨트롤이 컨트롤 안됩니다 26번째 밟았구요 올라갑니다 자 앞에 지금 한 명의 친구 올라가고 있구요 저 친구를 따라가야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이것도 그렇지 이제는 사랑이가 알아서 잘하는데요 여러분? 아니요. 좋아요. 좋아요. 28번째 계속 점프만 누르니까 힘들긴 하네. 이거 잘해야 되니까 회오리! 나 이제 한 번에 한다 안 떨어진다. 오케이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원래 그런 말 하면 안 됐어. 원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? 잠깐만! 끝에서 잘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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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보고 좋아요. 걸리지 않게끔? 이거 상당히 높은데? 다 왔어, 다 왔어. 오케이. 29번째 여기 또 돌아오네. 바로 갈게요. 아주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. 외남다리 왔어요. 쭉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왔어. 앞에 친구 기다리고 있고요. 여기를 다 돌아가야 됩니다. 일단 잘못 삐끗하면 삐끗하면 안 돼요. 삐끗하면 안 돼요. 멈추지 않아요. 손 들어주세요. 손 들어주세요. 자, 손 들어주세요. 자, 지금 아무것도 잊지 않아요. 방금 뭔 일이 나온 거야.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자, 친구. 아, 친구가 여기를 못 가네요. 저도 못 갈 것 같네요. 오늘 안에는 못 끝낼 것 같아요. 갈 수 있어. 갈 수 있어. 갈 수 있어. 뭐야? 갈 수 있어. 여기 쉼터야, 쉼터야, 쉼터다. 쉼터. 보라색 쉼터. 아이고야. 쉼터. 와, 깼다. 쉼터에서 봅시다. 얼마나 올라가야 돼, 더. 아, 다 왔어, 다 왔어. 자, 여기 쉼터입니다. 자, 친구가 오라고 하네요. 오라고 하네요. 자, 올라갑니다. 오케이, 고. 자,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얼마 남지 않았어요. 멈출 수 없는 타워. 아, 이제 저 이번에 안 떴는데 이거 요령을 알았어요. 요령을 알았나요? 자, 오케이. 요령을 알았어요. 자, 친구 따라오고 있어요. 따라오고 있어요. 따라오고 있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이거 어려운데. 아우. 쭉쭉쭉쭉.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. 그냥 마우스 하나 믿고 가야 돼요. 아, 마우스 하나 믿고 가야 됩니까? 좋아요, 갑니다. 올라갑니다. 쭉쭉쭉쭉. 자, 서른두 번째 스테이지 밟았고요. 그리고 친구는 올라오나요? 왼쪽. 쭉 갑니다. 오, 안 보이고. 서른 세번째. 자, 친구 떨어졌나요? 지금 모르겠어요. 아, 지금. 없어, 없어, 없어. 죄송합니다. 자, 지금 이제. 아, 저기 있네요. 네. 자, 사랑이만 가고 있습니다. 자, 서른 네번째 스테이지 밟았고요. 저 친구는 저기서 놀고 있습니다. 지금 오고 있네, 지금 오고 있네. 자, 점프. 그렇지. 점프. 자, 다 왔습니다, 여러분. 다 왔습니다. 멈출 수 없는 타워. 이제 끝이에요. 멈출 수 없는 타워. 자. 아, 진짜. 돌고 있습니다. 그만 나와라, 제발. 자, 멈출 수 없는 타워. 아, 쉽지 않네요. 자, 왔어요. 자, 돌고. 돌아야 돼요. 자, 계속 점프. 자,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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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점프해도 될 것 같아. 아, 뭐야. 야, 야. 너 반칙 아니니, 너? 네. 어, 떨어졌어요. 벌받은 거야, 벌받은 거. 어? 다 왔어. 잠깐만. 닿은 거 아니에요? 여기서 떨어지면은? 오케이. 우와. 대박이다. 다음에 핑크색 업데이트 하라고요, 여러분.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. 저는 36스테이지에서 완료됐습니다. 자, 36스테이지 꼭 끝까지 올라왔고요. 자, 한번 잠깐 볼까요? 타워가 얼마나 높은지. 아, 이만큼. 친구도 같이 깼네요. 오, 친구도 같이. 깼습니다. 깼습니다. 자. 오늘은 제가 걸음을 멈출 수 없는 타워를 해보았는데요. 이것도 나름 재밌고, 여러분들도 한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굿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ultimately, 과연 бол이다. 지금이다. Effects league 아 African 보다 시간 시간 건지 옵니다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